우리 기주님을 바라보자니 본인 같은 경우는 눈에 눈물이 무척이나 더 많은 사람 가슴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한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팔자가 참 귀하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가고 마음은 일부 종사야 또 내조를 무척이나 잘하고 살아가는 여자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이게 본인을 바라보면 이렇게 뒷견해서 뭔가 3, 4년, 4, 5년 전의 상문 그리고 남자의 모습이 하나가 들어와요 맞아요 왜냐면 혹시 상문이 있었어요 집안에? 네 한 4, 5년 전에 아저씨가 남편? 네 남편? 그래서 이렇게 겪는 짓으로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근데 그 망자가 울고 있어 아들을 보고 싶어 아 자손이 아들이야 네 아들 그렇게 나오고구나 아들을 보고 싶어 울고 내 와이프 내 마누라가 불쌍해서 뭐 울고 자기가 원이 지고 한이 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손이 눈 때문에 한이 지고 원이 져서 그런지 아우 눈물이 잘 난다 한이 지고 눈물 원이 져서 본인 스타일 본인을 바라볼 쪽에 너무너무 기괴한지 모습이 되게 안 좋게 보여요 우리가 있잖아 아 되게 깨끗한 옷 입었어요 돌아가셔도 그런 우리가 있잖아 근데 그 망자가 되게 모습이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근데 내가 볼 적에 피를 많이 흘린 거 보니까 사고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거야 응? 응 교통사고에요? 네 근데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귀한 자손이었어 남편이 외동이야? 네 외동이 하나였어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한 2년인가 있다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복상이라고 그래요 줄초상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집안에 애군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엄마를 바라볼 적에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네 남편이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능력도 있어서 본인이 그냥 공주님처럼 살아라왔어요 고생 안 시키고 있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시키고 있어 남편이 되게 그리울 거 같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싶을 거 같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귀여워요 남편이 뭐 재산 물려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 일을 못해요 미안하니 저기 시아버지가 좀씩 시대기에서? 네 생활비 좀씩 아 시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네네 다행이다 왜냐면 본인이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금전의 운세가 안 되거든 근데 자식이 있어 나서 엄마가 있는 건 있다라고 한다 그랬지만 뭐 남편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물려줬겠지 그리고 남편이 뭐래도 했겠지 나중에 엄마의 남편 이거 천 돈은 지내줘요 왠지 모르게 되게 네 구천을 떠돌 거 같고 네 너무 한스럽고 너무 원인 지어서 그 망자의 마지막 한을 유언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왜 내 모습 앞에 내 뒤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남편이 간 거 말고 우울함이 아니라 뭔가 본인이 지금 되게 불안 심리가 또 들어와 있어 아 좀 시아버지한테 생활비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자꾸 좀 같이 살고 있어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 좀 이상한 건 아니겠지 아 좀 이상해요 느낌이 쩔쩔쩔쩔 네 자꾸 뭔가 좀 여자게 이렇게 촉이 있잖아요 좀 뭔가 좀 아 좀 그래서 껄직해서 근데 이게 아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근데 좀 조금 소원하게 해드리면 좀 애들 학교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할 때 학교에도 그런 거 갖고 생색도 내시고 좀 잘해드리면 또 좀 잘해주시고 근데 좀 그게 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좀 뭐랄까 좀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뭔가 본인이 촉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시아버지가 내 손주 위에서 너의 며느리 위에서 불쌍하고 당신네들도 아들 잃고 마누라 잃고 슬프니까 부피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정상적인 거거든? 근데 본인이 며느리가 미치지 않고 나서는 시아버지가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는 그냥 촉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가끔 애들 자고 밤늦게 방문 똑똑 하시면서 자냐 그게 이제 그냥 안부물어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 그런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능력상 그 아니 뭐가 좀 불편해서 나오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애들 키우는? 애들 키우는 능력은 안 되고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진짜 나한테 흑심이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건지 한편은 또 그런 생각하면 또 이 신랑 생각도 나고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내가 함부로 섣불리 생각하자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며느리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떤 뭐 이렇게 문두덕임과 나를 감시하는 것과 이게 좀 도를 지나쳤다는 얘기 아니야. 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혼자서 끙끙거리다 갔어요. 막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잠을 자도 문이 열릴 것 같고 내 잠옥바람을 바라볼 것 같고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 이렇게 뭐야 돌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내가 편히 있지 못하고 물론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 옷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근데 제가 볼 적에 본인이 미친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근데 도를 넘어선 거는 맞아 시아버지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한 데리고 살고 막 몸을 취하고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어로 보여 내가 볼 적엔 사건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어로 보여 아 근데 자꾸 그게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좀 수위가 높아졌어요? 네 좀 그러니까 어 아이를 생각하지 못 나오겠죠?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할 게 없고 못하니까 시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요? 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남편을 바라보면 부모의 덕이 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어떤 목표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주는 이런 거가 조금 금전적인 게 여유가 많아 보여 그러니까 본인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모시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근데 시아버지가 나한테 왠지 핵심을 바라보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위로 넘어섰고 기라고 하기에는 이건 지금 내가 이상한 거고 그렇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미쳐가는 영국인 거야 근데 나가자니 능력도 없어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그래서 우울했구나 그래서 막 가슴속에 뭔가 상문 말고도 내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왜냐면 이동수가 없거든 올해 아 이동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엄마의 그런 게 안 되거든 네 제가 볼 적엔 네 근데 어 시아버지가 미쳤네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시아버지가 미친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아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아버지 비유장을 맞추셔가지고 네 본인이 아이들이랑 해외로 가세요 가능할까요 음 그때가 본인 내가 막 그렇잖아 내가 돈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시아버지의 여인이 될 순 없어요 네 그래서 비유장 맞추면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내 아이 학비 안 나오고 내가 정말 이게 무슨 음 음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왜냐면 조금 제가 봐도 느끼기가 네 본인한테 어떤 시아버지가 기운이 맞을 때 미친 건 맞아 네 미친 건 맞는데 경우가 아닌 것도 맞고요 하 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왜 본인이 정확히 얘기를 했어 왜냐면 집이 있거든 네 본인이 집이 있거든 그걸 다 팔아서 라도 본인이 해외로 가든 나오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년 수전은 올해는 이동은 없지만 내년에는 있어요 꼭 내년에 정리를 해서 나오시는 게 맞아 안 그러면 잘못하면 시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네 박어 뒷바라지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내가 몸을 뺏길 수도 있는 수전이 될 수가 있어 어머 그 근데 본인도 그게 걱정이 됐어 온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잘못하면 내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네 상황에 따라서 그잖아 남편이 물려온 거 주고 조금 있으면 엄마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아이들 어디 뭐 대치동 학원과 안 가도 돼요 어 그런 욕심 내리고 네 정말 냉정하게 따로 분리해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진짜 집안이 콩가루 집안에 돌아가신 양반도요 어 하늘나라 일하며 죽어서 아버지도 자식을 못 보고 자기 마누라도 못 보고 본인도 내 남편을 못 보고 내 자식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네 3,4년 후에 본인 내가 또 병액이 와서 4,5년 안에 상문이 들어와요 그러니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제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얘기는 못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엄마도 고민을 했다는 자체가 엄마가 이상한 거야 아 어 물론 고민스럽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죠 이걸 누가 은은공론 할 수도 없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왠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고 그죠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분명히 내가 어딜 갔다 오면 씻는 걸 뻔히 알고 자는 걸 아는데 똑똑거리고 뭔가 얘기를 하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리역리역 거리니까 잘못하면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자식 때문에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치 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자 학원 좋은 데 다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내리세요 다 내리고 남겨준 남 콩가루 집안 만들지 말고요 남편이 남겨준 거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전세방을 살면 어때 뭐 큰 집에서 뭐 하려고 살아요 나는 그건 교육 아니라고 하고 엄마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정 속에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운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년 수전으로 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정리 정도라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돈 안 주면 그럼 뭘 어떻게 마트라도 다녀요 마트라도 다녀서라도 남편이 물려준 거든 아니면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이 학업 보내고 그러고 나면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아 그게 기다리시라고요 고생하고 본인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가 아니지 왜 어떻게 해요야 내가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다고 월세방 살진 않아요 그런 능력은 되진 않으니까 근데 엄마도 아이 학업비 때문에 지원 때문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편은 한데 나오지 못한 엄마의 잘못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 괜히 사단 만들지 마시고 정식 차리시고 내 자식 지키려면 내가 호들앤 일도 하셔 지금부터 사업을 하지 않아도 힘들긴 하지만 공과금위를 내서 아이들 학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시아버지가 딱 끊지는 않아 근데 정리는 하셔야 돼 분리는 하셔야 돼 엄마도 요만큼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경우가 아니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엄마도 멈추기고 고민을 하긴 있어 솔직히 내가 볼 땐 그래 네 그죠 답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엄마 진짜 시아버지나 정말 내가 몸 받쳐 내 아들 키웠어 야호야 알겠죠 네 알겠어요 내년에 생각 잘해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식 차리세요